제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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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 제주, 제주, 제주 제주, 제주 마탬 마비 이리와 꼼짝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. 무서워가지고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. 아예? 맨날 만나면 맨날 이래요. 얘네가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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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길고양이거든요 양이가 너무 배고파 보이고 말라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 으 으 으 으 으 부 어머니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. 지금 바깥 생활하는 고양이들에게는 개라는 존재는 늘 위협을 하는 존재 그리고 공격을 하는 존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이 아이들이 계속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치는 건 고양이가 가지는 경계심을 계속 해소시켜 줄 수가 없어요. 조금씩 마주하는 시간을 그리고 횟수를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늘려서 서로 가지는 경계심이라던가 두려움을 무뎌지게 해주는 거죠. 미니가 나이에서 나이로 해보는 걸. 연기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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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 나타났을 때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또 새끼가 자기 곁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사실 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예 이렇게 생각도 못 했었죠 이런 이렇게 마주보기 한다는 언젠가는 한 공간에서 평화롭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